자막제공 안정기 자, 거기 적어 적어야 돼 아이고, 여보, 남아놀아 저거 봐. 아이고, 여보, 마누라. 어서 적으시오. 아이고, 여보, 마누라. 적으라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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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우지 말고 이리 웃어 이리 올라가면 이리 와. 이게 아니, 이게 큰 타이틀. 개구리 타령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안에? 네. 개구리 안에 마누라 타령. 개구리 안에 마누라 타령. 개구리 안에 마누라 타령. 개구리 안에 이게 7번이구만. 암, 암. 순서 없더라구요, 막. 자, 그러고 저기 봐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아니, 그럼 그럼, 너. 두 개. 하나 너무 짤짤. 단, 거의 다. 허더라도 아무튼 이것이 앵두님 것이오. 얼른 배와. 시작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마누라 해가지고 한 장단을 뒤에 쫙 빼야해 시작 아이고 여보 마누라 자기야 마누라가 아니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이렇게 시작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누라 아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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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마누라 마누라 웬일이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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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마누라 마누라 이게 웬일이 다시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여기부터는 곡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섬세하게 배워야 돼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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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남이 부끄럽네 우지말고 우지말고 자 드려야 돼 우지말고 우지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소 이리 오라 가면 이리 와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이리 오라 가면 이리 와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잘한다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동네 사람이 부끄럽네 부끄럽네 동네 사람이 부끄럽네 부끄럽네 우지말고 이리 오소 우지말고 이리 오소 자자자자자 우지말고 사이빡이야 사이빡 시작 우지말고 이리 오소 코가 그렇게 누룩하게 붙으면 안돼 이익 우지말고 이리 지하고 코가 짧아야 돼 우지말고 이리 시작 우지말고 이리 오소 다시 우지말고 이리 오소 시작 우지말고 이리 오소 다시 시작 우지말고 이리 오소 이리 곧라 가면 이리 와 이리 오라 가면 이리 와 이리 오라 가면 이리 와 이리 오라 가면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일본봐 마누라 시작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 누가 그렇게 했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 누가 그랬어 누가 그렇게 짧지 않다고 마누라 한 박자 채워 시작 아이고 여보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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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오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아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동네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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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igrant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동네 사람이 나미 부끄럽네 동네 사람이 나미 부끄럽네 오지 말고 이리 오소 오지 말고 이리 시작 오지 말고 바로 올라가 오지 말고 시작 오지 말고 이리 오소 시작 오지 말고 이리 고가 그렇게 루작에 붙으면 안 돼 긴장을 해갖고 탁 붙여지 고하고 고가 음가가 길지 않아 짧아 그러니까 거기가 공간 차지하지 않으니까 훅 딱 지나가니까 오지 말고 이리 오소 시작 오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올라가면 이리 와 이리 오라면 이리 와 그렇게 해 배경 설명을 해줘요 이게 어느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흥복아 흥복아 뭐 할 때 마누라를 왜 부르는 거예요? 딱 그냥 맵 맞고 와서 배고픈 게 울고 울지 말라고 잡아당긴 것이지 아 그러지라 몇 분 팔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라 형한테 맞고 왔을 때도 그렇게 하고 얼러줄 때가 많아 이게 배경을 알아야 감정이 섞이지 감정이 섞이지 당연히 마누라가 시방 거시기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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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이 밥 달라고 울어서 한 개도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또 거시기 뭐냐 맵 맞고 와서 슬픈 개로도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아기들이 서로 배고프다고 울고 막 그랬으니까 마누라가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서 찡찡이 울어서 한 개로 울고 죽으려고 한 게 아이고 여보 마누라고 불러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리 와서 어 그리고 자꾸 울어서 하면 동네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 울어 없다고 티 내냐 어? 그 말이여 이리 오라고 한 건 한 번 뼈아 술만 해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식들이 굶어 자식들이 굶어 굶고 떡 사달라 밥 사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막 그래요 막 근데 그냥 찢어진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당장 끼니도 없어 근데 막 떡 사달라 엿 사달라 막 이래 그러니까 그리고 장가 보내달라고까지 해 이런 이런 경우가 있나 어 힘들어 죽겄는디 긍게로 막 내가 오직이나 없으면 너네들 못해주겠냐 하고 찡찡 울었어 긍게 여보 마누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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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지막에 이리오라면 이리와 아 한 대 초파리카노 지가 무능해서 그러는데 뭐 지 옆에 이리오라면 이리와 이리오라면 이리와 이리와 이리오라면 이리와 이리오라면 이리와 이리오라면 이리와 이리오라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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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장목쌤은 막 그렇게 많은 사모님 막 지폐 지폐 절대로 지폐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 다시 방 자기야 그거 하나 더 배운거 그거 그거 해야지 또 그거 여보 도련님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요 참으로 가요 참으로 가냐고 참으로 진짜로 참으로 가요 참으로 가요 참으로 가요 참으로 가요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요 정말 가? 참 말 가 그 말이야 참으로 가요 너도 개거리에요 내 목을 땡그렁 비어 내 목을 땡그렁 비어 너도 땡그렁 비어 땡그렁 비어 땡그렁 비어 어 한강수 깊은 물에 깊은 물 깊은 물 깊은 물 깊은 물 네 둥둥실 드리지어 둥둥실 둥둥실 일 들이치요. 들이치요? 들이치요. 들이치요. 둥동실 거기다 빠트려 그 말이야. 들이치요. 이별인가 헌음에라. 그렇게 하면 이별인가 헌음에라. 이별인가 헌음에라. 노던봉왕저두견. 이별인가 헌음에라. 노던봉왕저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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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왕저두견. 을 하나도 드. 왜냐면 그것은 꾼소리요. 노던봉왕저두견인데 노던봉왕저두견. 꾼소리요 꾼소리. 이제 목을 들라니까. 조두견. 짝을 잃고 우노매라. 짝을 잃고? 우노매라. 짝을 잃고? 우노매라. 우노매라. 춘풍에 놀랜 봉접. 춘풍에 놀랜 봉접. 봄바람에 벌라비가 깜빡 놀랐어. 춘풍에 놀랜 봉접. 봉접. 애달토록 들쳐나니. 애달토록 들쳐나니. 다려가려면 다려가. 춘풍에 놀랜 봉접. 춘풍에 놀랜 봉접. 그러니까 벌라비가 바람이 삭. 봄바람이 붕괴로. 팍 날아오르는 거야. 놀랜 봉접. 애달토록 들쳐나니. 그리고 들라갔다 날라갔다 날라갔다 날라갔다. 꽃 속으로. 그러니까. 다려가려면 다려가. 나 그렇게 해서 데려가려면 데려가야지. 그러려면 나는 죽어가. 저 깊은 물에 팍! 나를 이렇게 베갖고 느. 그렇게 하면 당신이 가지마는. 그렇게 재미있게 놀던 시절 다 잊었어? 그러고. 벌라비도 저렇게 노는 거 봐봐. 나 데려가야 돼. 그러려면 나 여기다 빠뜨려. 목 닭 베갖고 빠뜨리고 가. 그렇지 않으려면. 나 데려가. 저렇게 저 벌라비도 저렇게 놀잖아. 나 데려가라고. 그 말이야. 협박이야 협박. 목을 비워놓고 가라고. 야 배웁시다잉. 너무 진짜 옆길기. 불쌍하고잉. 비장한데? 비장하고 말고. 이거는 저기 비장미야. 비장미. 비장미. 나 겁나게 길게 적고 계셔. 나는 지금 적어달라 있어. 어서 적어줘. 우리 바람이가. 어떻게 또박또박하니. 눈도 잘 보이고. 나는 아무리 크게 써도 못 따라가. 아니에요. 저도 안경 껴. 나 지금 신봉사 아버지가 됐어. 그래요잉. 나는 신봉사. 나는 저기 신봉사 엄마야. 그럼 이것도 가르치. 이것도 저거라고 좋아줘. 뭣을? 우리집 뒷산. 우리집 뒷산은 다 알아. 배워서.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우리집 뒷산 안 배웠어? 그냥 여기 유튜브에서. 어. 그럼 얼른 그것도 적어. 우리집 뒷산 능금나무. 그래. 다음에 배워. 다음에. 이것도 겁나 많아. 왜 그렇게 바람잡아? 아주 앵두님이 왜 그래? 정신 사나. 정신 사나. 정신 사나. 여보 도련님 하나만 더 배워. 그만 배워. 여보 도련님 잠으러 가요. 시작. 여보 도련님 잠으러 가요.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어 피어가 열 번째 피어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어 열 번째 박에서 나와야 될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어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어 내 목을 댕그러 한 피어 굿 굿 굿 한강수 깊은 물 한강수 깊은 물 한강수 깊은 물 한강수 깊은 물 퉁덩 실 드리지요 퉁덩 실 드리지요 실이 안 이뻐 퉁덩 실 실 퉁덩 실 드리지요 다시 퉁덩 실 드리지요 이별인가 하누메라 이별인가 하누메라 이별인가 하누메라 퉁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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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풍에 놀랜 봉접 열 번째 봉접 봉접 그리고 열두 번째가 또 있어 봉접해 날토록 여기가 어려워 봉접해 날토록 시작 봉접해 날토록 봉접해 날토록 저기 뭐야 애 다리 두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애가 열두 번째 박 봉접해 날토록 시작 봉접해 날토록 들쳐나니 들이 들이 여섯 번째 박 들쳐 시작 들쳐나니 천하여섯 번째 박 들쳐 나니 자 여섯 번째 박 들쳐 아홉 번째 박 들쳐 시작 들쳐 나니 그렇지 나니 시작 나니 들쳐 나니 시작 들쳐 나니 내려갈라면 데려가 내려갈라면 다려가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요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요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요 여보 도련님 참으러 가요 내 목을 댕그로 헝피어 한강수 깊은 물 한강수 깊은 물 깊은 물 풍덩실 드리지요 풍덩실 드리지요 이별인가 호름해라 이별인가 호름해라 이별인가 이별인가 호름해라 노던 봉황의 처두견 노던 봉황의 처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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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노던 봉황의 처두견 노던 봉황의 처두견 약을 잃고 노메라 약을 잃고 노메라 춘 봉앤돌렛 봉접해 달토록 춘 봉앤돌렛 봉접해 달토록 달은 안기로 달토록 바로 가 춘 봉앤돌렛 봉접해 달토록 달은 안기로 시작 춘 봉앤돌렛 봉접해 달토록 다섯번째 박이 공박인거야. 시작 춘풍해 시작. 다시 춘풍해 놀랜 봉접해 날토록 들천하니 시작 춘풍해 놀랜 봉접해 날토록 들천하니 날어 갈라 가면 다려가 날어 갈라 가면 다려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재밌지라이? 어렵고, 어렵고. 다음주에 한 번 더 배워. 다음주에 요걸스를 한 번 더 배우면서 우리집 뒷산 능금 노인 배워보라. 갑자기 개구리 부자가 되었네. 개구리 부자이. 그런것은 다음주에 해도 되자니. 예약. 저기 레귤라. 레귤라 미팅. 레귤라 미팅. 무엇을,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구를 주랴, 봉구를 주랴, 봉구를 주랴, 봉구를 주랴. 우리 무슨 메뉴? 무슨 메뉴? 왕 메뉴? 러시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